왜 이렇게 벌어지는 게 너무... 아유, 너무 진짜 너무... 나 원래 마주가 막 터뜨렸는데... 야, 얘 이만... 넣어주고... 야, 이러면 그냥 넣어주고... 혜연이 모두 다 먹었을 때 드디어 이처럼 여기 완전 말려고 했는데 여기가 말려 보인다고 이렇게 말려고 했는데 한자리로 한자리 이게 딱 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와 여기 발이 그리고 잘생겼어 여러가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뭐야? 길피가 아냐 이거? 뭐야 길피가 아냐? 길피가 아냐 프레디 뭐해 잔인 이리왕 갑자기 잠이 숨을 수 있는 보기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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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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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너 못 찾는 것 같은데. 저 고기 봐, 고기 왜 저래요? 여기 봐, 내 고기 좀 오해. 목이 부족하면 엄청 많아. 정말 뭔가 막혀. 뭔가 웃는데? 고관하다. 난 난 아무것도 몰라. 고기 뽈냄에도. 저게는 돼서.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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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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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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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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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가오리입니다. 상어와 가오리는 아마리의 위치로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. 지금부터는 동그란 가오리들이 먹이를 맞습니다. 주목해주세요. 먹이를 쏙쏙쏙 너무 괴롭죠. 진짜 귀여워요. 먹이를 던져주셔야 하잖아요. 지금 한 4, 5쪽으로 한 귀를 막 숨기고 있어요. 너무 귀엽습니다. 우리 동그란 가오리들 이 모양을 보시면 항상 웃고 있어요. 그래서 미소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명 앞몰했어요. 가득 먹이를 챙기고 있고요. 이번에도 아크릴 병 사이로 먹이를 줍니다. 한 조각, 두 조각, 세 조각, 네 조각, 다섯 조각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여러분 우리 가오리한테 인사하니까 가오리 안녕. 너무 귀여워요. 많은 분들이 가오리 입 위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을 눈으로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은 방금 전에 콧구멍이 되고 인사하시나요? 가오리 눈은 어디 있을까요? 모두요. 이렇게 가로로 유역을 할 때 눈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. 바닥을 내려와요. 이런 가오리들은 이름이 뭘까요? 등 쪽에 검은 빛을 띄는 친구들 흑가오리 또는 펜테일 레이가 있고요. 등에 침탑처럼 무늬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. 범무늬 솔라가오리가 아주 멋진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상어도 두 마리가 나타나는데 너스 셰크예요. 굉장히 지느러미가 긴 것이 특징인 상업량. 초반에 아쿠아리스가 들어오자마자 생굴들이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여서인지 아주 적극적으로 먹이를 먹었다면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된 모습이죠. 이번에는 아쿠아리스가 몸증이 작거나 힘이 약한 친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. 가장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은 힘이 세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먼저 먹이를 멀을 수 있지만 힘이 약하거나 덩치가 작은 친구들은 이렇게 끝에 직접 먹이를 챙겨주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. 여러분, 제가 주목했어요. 우와, 정말 예쁘지 않나요? 그냥 속에 뼈카리가 날리는 것 같아요. 이 몸이 날리는 이 작은.. 물고기 친구들을 위해서 가을 거에요. 저게 아주 중요한 명이인데요. 이곳은 일제완이 너무 이쁘다. 어이구 멀리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먹었어요 이번엔 주문한 멀리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먹었어요 한 번 더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, 너네네 이제 주문한 오븐에 오븐을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침대 대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 3시 반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애플팔을 올리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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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Ca 엄마 나도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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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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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х. 안녕. 한국국토정보공사